베를린과 드레스덴 이 얘기, 잠깐 드레스덴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굉장히 심장한데요. 미국이 맹폭해서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이죠. 영국이. 영국의 아서, 해리슨 기원이 주도했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 바로 망했던 나라가 일어서는 그 과정을 북한이 그대로 밟아줬으면 하는 그 기대를 담은 거잖아요. 급변사태의 군원지고. 그럼 드레스덴 공과대학교. 그리고 저 지역에서요. 동독 급변사태가 나아간 다음에 서독 총리가 들어가서 민주화된 동독 총리하고 처음 만난 데가 적입니다.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폭격당해서 무너져내린 드레스덴 모습이군요. 네, 융단폭격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였던 미국과 연합군의 독일 폭격의 결과입니다. 유명한 사진들이죠. 바로 전했던 저 장면이, 저 곳이 통일을 거치면서 20년이 지나는 과정에 또 다른 동독 지역 발전의 중심지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외국 가시면 주로 공대를 많이 가시는데요. 중국 갔을 때는 청와대를, 청와대는 인문보다는 자연과학이 쓰는데 거기를 가시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일되면 김책공대회에서 한 번 연설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염두에 두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드레스덴 대학이 공대회가 꽤 센데 최고는 아닙니다. 동독 지역이다 보니까 한 3, 4, 2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 3박 4일정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 하루 전에 있었던 베를린 방문에서도 다양한 이슈와 이야깃거리들이 나왔습니다. 지멘스라는 기업을 방문했는데요. 그 장면 저희가 좀 보시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멘스라는 기업, 대통령,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닿아있는 그런 곳이죠. 우리나라로는 비교하면 현대랑 비슷한 기업이죠. 반도체도 만들고 의료기기도 만드는 최고의 전자기업입니다. 지멘스를 방문해서 젊은 한글링 근로자들인 것 같네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뭔가 발전시설 공장 섹션을 보고 있는 모습이네요. 발전소 같습니다. 터빈이네요. 그러면 저런 지멘스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이 가셨을 생각. 몇 가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히든 챔피언. 고용이 많이 생기는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었는데. 지멘스는 남다른 곳이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면 현대처럼 중공업 많이 하고. 독일을 자랑하는 이체. 고속철조도 만들고 원자로도 만드는 큰 회사인데요. 저기를 가서 결국 중공업이 독일을 키웠듯이. 박 대통령이 저를 갔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입니다. 네. 저기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고 50년 전에 돌아온 다음에 쓴 글인데. 저희가 일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국이 있어야 회사가 있고 민족이 있어야 회사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는 지멘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기업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회상을 했었습니다. 네. 조금 더 있죠. 네. 그리고 150년 전인 1814년. 그들의 조상은 산업혁명을 하고 공장을 세웠다.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했는가. 양반 싸움은 고질이 되고 외척의 횡포가 극심했다. 관리들은 수탈의 혈안이 되고 공직기강이 떨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유럽 각국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하고 공장을 세워서 경기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다짐입니다. 그렇죠. 지멘스가 설립되던 지금부터 딱 200년 전. 1814년인데 그때 우리는 세도정치하고 조선말기에 붕당을 이뤄서 싸웠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좀 느꼈던 거로 기억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베를린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장벽을 넘어서는 일일 텐데요. 이번 드레스텐 공대 연설에도 언급됐던 장벽의 모습을 대통령이 함께 걸었습니다. 그 장면 역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통일되기 전 동독과 서독을 나누던 베를린 장벽. 그 옆을 대통령이 방문해서 직접 그 장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차관을 위해서 방문했을 때도 베를린 장벽을 봤지요. 이 장벽을 넘어 내가 동독 지역을 갈 수는 없지만 나는 이곳에서 북한을 보고 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50년 전에 내놨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저 장벽을 뛰어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 이번 독일 방문을 통해 대통령의 부상이 좀 더 구체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놨던 박근혜 대통령의 22분짜리 연설은 앞으로 3년 반 남은 대통령, 4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의 임기 가운데 대북 정책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